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비도 오락가락한데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남해안 바닷가 어촌 마을입니다 여기 주차장이 제법 큰데 요 뒤에도 지금 주차장 인데 어민들이 각종 어구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거의 주차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어구를 막 설치해 놓고 차를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말뚝을 또 박아놨네요 여기 보면 주차장입니다 원래는 주차장 인데 이렇게 각종 거물 그 다음에 폐타이어 조각 스티로폼 부표 뭐 이런거를 잔뜩 쌓아놨습니다 넓이가 꽤 넓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칸 하나만 하더라도 한 200평 정도는 돼 보이는데 이렇게 구규지를 마음대로 점령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라인 보이시죠 주차라인이 있는 여기가 다 주차장입니다 원래는 여기 거물에서 틀어낸 그 각종 해초 같은 것들도 지금 막 여기 모아 놨는데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양식장 부표죠 스티로폼 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게 또 오래 되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바닷물에 녹습니다 결국에 그 녹은 미세 플라스틱은 홍합이나 굴 이런데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또 우리가 먹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저 플라스틱 포팅이 된 부표를 쓰라고 하는데 실제 가보면은 그냥 민자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엄청나게 그 폐타야 조각이 있죠 고무바라고 하는데 그 고무바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고무바가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그 홍합이나 굴 종패를 붙여 가지고 그 수화식 양식할 때 여기에 붙여서 조개를 키웁니다 그렇게 양식을 하는데 이 폐타야가 각종의 독성물질이 많죠 뭐 온갖 화학물질 이런거 있는데 여기에 붙여서 또 홍합굴 키우다 보니까 홍합굴도 이런 독성물질에 오염이 됩니다 여기 부표는 보시면은 그 지금 저 빨간게 플라스틱 코팅 한건데 저게 가격이 비싸 가지고 실제 의민들은 이런 민자 스티로폼 아무것도 없는 저 스티로폼을 쓰는데 저게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가루가 나거든요 오래 햇빛에 타면은 상당히 지금 주차장이 엉망이고 여기 제가 그 지목을 보니까 구규지 입니다 구규지 구규지 주차장 인데 아무런 허가나 이런게 없는 것 같습니다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국가 이렇게 토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어총계에서 사용을 한다 이런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데 안내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단으로 점유 를 하는거죠 여기 보면 주차라인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주차장을 어민들한테 임대를 하지 않습니다 임대를 하는 경우는 항구 쪽에 빈 부지 같은 걸 하는 거지 이렇게 주차장을 아무리 어민들이라도 이렇게 임대를 하지 않죠 한마디로 뭐 어총계에서 이렇게 무단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 항구시설 처음 생기자마자 올 때부터 이렇게 많은 어구들이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한거는 주차장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 그 배 묶어두는 도로 항구가 있고 도로 인데도 여기에도 지금 엄청나게 어구들을 양식장 하는 각종 물건들을 적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고무바인데 폐타이어 조각 잘라 가지고 줄로 묶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홍합이나 조개 붙여서 키웁니다 상당히 몸이 안 좋겠죠 여러분들 뭐 이런거 키우는 현장을 못보셔서 그렇게 뭐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보면은 어촌에 오면 미세플라스틱 부터 폐타이어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여기도 도로가 옆인데 주차라인 보이시죠 주차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배 되는 곳하고 가까우니까 여기다가 지금 또 엄청나게 쌓아놨습니다 이거는 임대를 할 수 없는 땅입니다 도로에 이렇게 쌓아놨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무단 증거 불법이죠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참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촌에 가보면 상당히 지저분한게 다 이런것들 때문이거든요 실제 바닷가에 가면은 외국 바닷가에 가보면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쓰레기장 비슷하게 이렇게 항구가 지저분합니다 심지어는 저 방파제에도 지금 저런 스티로폴 하고 각종 양식장 어구들을 저렇게 쌓아놨습니다 저거 태풍 굴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로 싹 다 밀려 흘러가겠죠 그러면은 그게 태평양으로 갈지 어디 일본으로 갈지 뭐 흘러가면은 어떻게 수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거는 아니다 싶은데 저렇게 방파제 위에다가 쌓아놓는 것은 저거는 뭐 떠내려 가라는 이야기인지 참 심각합니다 보면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해경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방파제에다 쌓아놓으면은 태풍굴면은 다 날아갈텐데 저거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게 방치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항구 앞에 이렇게 안내판이 있는데 어항시설을 송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판이 있습니다 이 어항시설 즉 국가 소유죠 국가의 땅인데 이 어항구역 주차장 포함해가 다 어항구역입니다 여기에 장애물을 방치하면 안 된다 했는데 저렇게 어구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물이라든지 지금 쌓여있는 어구들이 그게 폐기물인지 아닌지 제가 봐서는 분간이 안 됩니다 근데 일부 폐기물도 있겠죠 안 쓰고 보관하는 용도가 아니고 그냥 버리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폐기물을 여기 어항시설에 방치하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바다에 버려지는 어구나 폐거물 쓰레기가 5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수거하는 거는 한 3만 톤 밖에 안 되니까 2만 톤은 매년 바다 속에 버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떠 있는 건물은 보이니까 수거를 할 수가 있지만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건물은 수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폐거물들 의도적으로 버리지 않더라도 건물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건물이 바다 속에 있게 되면은 이렇게 바다 동물들 물고기들이 건물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고기를 잡지 않아도 고기들이 건물에 걸려서 씨가 마르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죠 이렇게 어촌마을에 와보면 상당히 이런 어구들 때문에 어느 말이나 할 것 없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누가 자주 찾겠습니까 좀 깨끗하게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